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영입니다 자 오늘 쿠로코에 농구 출시했습니다 쿠로코에 농구 출시했고 여러분들한테 무료 쿠폰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만들고 있구요 그리고 리세가 어려운 게임이라고 합니다 게스트 로그인이 안돼요 리세는 좀 어려운 게임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초반에 뽑기하는 구간인데 초반에 10회 뽑기 튜토리얼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요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 쿠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혜택 이벤트에서 쿠폰 교환해서 런칭 추가 안되네 그리고 다른 그림 찾기 감사합니다 요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쿠폰 받으실 수 있고 각 쿠폰의 유효기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쿠폰의 유효기간은 사전 예약 보상 와 그래도 100만명 돌파네 아까 해보니까 UI 디자인 슬램넘크랑 굉장히 유사하고 그쵸? 디자인 UI 되게 비슷하죠? 근데 그래픽만 슬램넘크보다 조금 좋아진 느낌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요 튜토리얼 하다보면 조금 더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쵸? 슬램넘크랑 거의 판박이에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스해 패스해 자 이거 패스 잘 주면 되니까 이거 나중에 막 못하면은 음성 키고 막 쌍욕 박고 그랬잖아 패스해 패스해 무슨 3점 슛이야 장리 패스해 자 웹ementsήσıkt 패스해 슬램넘크랑 오 거인 본가 딱 보시면 됩니다 으 YOU 펫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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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슬램넝크 옛날에 좀 하나도 가다가 있어 그렇지, 블록도 딱 하잖아요 펫쎄! 아... 어? 다들 게임 플레이한다 펫쎄! 자, 슬램넝크와 똑같죠? 여러분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캐릭터만 바뀐 거예요 퍽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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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쎄!